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두 사람이 결승 올라갔지만 미션 살 빼는 거 성공 못한 두 명만 올라갔네. 그렇군요. 맞네. 얘네 체중에 나가니까 또 범퍼카를 잘 타네. 그렇지, 그렇지. 1등 상품. 이야... 망치예요? 마사지기. 이야... 망치. 혼난다. 호중아, 형 꼭 필요하다. 꼬리. 긴 범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범퍼 씨. 그리고 저는 제 몸과 혼영일체가 되어서 제 마음대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정도야? 주협이는 꼬마자 도시가 붕붕이가 생겼어, 지금. 면허 25년 차로 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벨트 꽉 매라. 고고! 자, 시작합니다. 어, 간다, 간다. 꽉 매라, 너. 이야, 1대1 대결이야. 오케이! 자, 1대1 대결이야. 오케이! 자, 1대1 대결이야.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 저렇게 했어, 형. 쎈데? 확실히 2개 옆으로. 2개나 있으니까. 밀어보십니다. 밀어보십니다. 이거 운전으로 해야지,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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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좋아. 앞에도 싹 이렇게 밀거든요, 내가. 오, 그래. 싹 이렇게 딱 싹 돌고 바로. 오케이, 골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딱 싹 돌고 바로. 오케이, 골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다시 좋아. 바로 밀어보십니다, 좋아. 돌리고, 돌리고. 바로 밀어보십니다, 좋아. 돌리고, 돌리고. 다 돌고 있을 때. 저 바보이 없어. 다 터뜨렸어, 다 터뜨렸어. 저 바보이 없어. 다 터뜨렸어, 다 터뜨렸어. 끝났어, 끝났어. 너 다 터졌어. 진짜요? 바보야, 네가 문질렀어. 자, 현지 없어. 자, 현지 없어. 자, 현지 없어. 우리 허리 아픈 거 발사 좀 해줘야지. 감사합니다.